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밤사이 내리던 눈이 대부분 그친 가운데 지금까지 상주에 가장 많은 6cm의 눈이 쌓인 것을 비롯해 대구 2.7, 김천 3, 포항 3.6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영하 3.7, 구미 영하 4.3, 안동 영하 6.3, 봉화 영하 8.9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았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5도 등 2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는 물론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다소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대구시와 구군 등은 오늘 새벽 800여 명의 인력과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장비 100대를 투입해 눈을 치워 달구벌대로 등 주요 도로는 차량 통행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나 아파트 야외 주차장, 인도, 비탈길 등에는 눈이 쌓여 있거나 빙판으로 변한 곳이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새벽에 내린 눈으로 동구 팔공산 순환도로와 달성군 이현고개 등 7곳의 통행이 통제됐고 경북에서도 칠곡 도계온천에서 다부나들먹사이 등 12곳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들 때문에 갈수록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위기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대구 지역 자율형 사립고의 평균 경쟁률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1.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외고도 2.03대 1로 특목고 강세는 여전했습니다. 서울대와 경북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모집을 대폭 확대하고 수능 시험의 중요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때문입니다. 몇 년째 상위권 학생들을 빼앗겨온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런 위기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위해 정부와 대구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116단위에 이르는 필수 이수 단위를 86단위로 줄여 학교가 수업을 직접 편상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학교마다 정말 특성 있는 교육과정, 특성 있는 교육과정은 결국은 다양한 학생들이 진로 희망 수요를 받아들여서 그걸 교육과정에서 녹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좀 역점을 기울이면서 학생들이 수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지역별로 옛 7개 학교를 1개의 클러스터로 묶어 전체 8개의 클러스터 내에서 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심화수학과 경제학 등 수요가 적은 과목도 원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거점 학교를 마련해 토요일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국비 등 27억여 원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은 결국 지난 MB 정부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떨어진 정책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에서 고입 선발고사를 치르는 가운데 전교주가 올해 고교 입학 예정자부터 부활된 고입 선발고사 탓에 중학생들이 불필요한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입 선발고사가 국영수의 문항 비율이 높아 일부 학교에서는 강제 자습을 하고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복현 오거리에 있는 막창골목이 대구 지역 8번째 착한골목에 가입합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오후 3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막창골목에서 착한골목 가입식을 열고 상가 29곳이 앞으로 매달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해서 북구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착한골목에는 지난 4월 동인동 찜갈비골목을 시작으로 안지랑 곱천골목, 원대 가구골목 등에서 390여 개 상가가 가입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생계수단인 농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야 하지만 김천시는 소득이 연 4,500만 원을 넘는 140여 명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성주군도 지원 대상이 아닌 1가구 2주택 소유자 70여 명에게 9,4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회수하고 부당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